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액터지호사 영일만 자원개발 웅성웅성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비비는 곧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보도가 보면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동해 가스전 경제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론들이 좀 보도에 신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쟁점은 호주 최대 석유개발에 의한 우더사이드 에너지가 이미 경북 포항영일만 심해 탕사 사업성에 장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8년 5년 이상 정도 17년입니까 그렇게 이런들 대한석유공사 측하고 이런들 일을 하다가 최근 국내 여론보도는 당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항의 성격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파만파가 되니까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항의 성격의 여러분들 설명자료를 내놓는다는 것 그만큼 이번 영일만 자원개발에 관여된 분들이 좀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호주 최대 석유개발공사 영일만 가망없다 결론을 했다. 6월 5일 날 시사인 보도 유전사업성 의문 작년의 탐사철수 6월 6일 경향신문 통상산업자원부는 6일 날 낸 보도 설명에서 이 두 건의 보도가 2023년 8월 호주 우드사이드의 반기보고서를 인용해 해당사가 영일만 심해 타업사업에 더 이상 장례성이 없다고 판단 No longer concede perspective의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드사이드라는 신출을 본격 추진하기 전 바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했고 그냥 그 전에 심층평가 작업을 통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은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계의 평판 있는 조직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개인 컨설턴트가 경제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경제성이 있다고 한 사람한테 상당한 거액에 여러분들 컨설팅 비용이 지불이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돈을 주면 원하는 대로 답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이 행위의 동기를 보는 겁니다. 사람한테 수십을 집어주게 되면 수십을 주는 사람의 입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파 만파가 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참 성급한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통상산업부가 6월 6일 날 목요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관집단에서 커피 이렇게 여러분들 반박하는 자료를 낸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일파 만파가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호주의 이런 최고가는 그런 자원 탐사 기업에서 10년 넘게 여러분들 조사를 했다가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 철수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대한석유공사 측에서는 모든 관료조직은 그게 공조직이든 아니면 관조직이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데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여러분들 철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통상산업자원부는 아주 강하게 거부하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입으로 말하게 하고 나면 뭐죠?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욕 차원에 분명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것을 방송 시작 전에 제가 그냥 보고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일 여러분들 사건을 보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석유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탐사자료 우드사이사가 철수함이 넘겨준 자료 자체 추가 담사절 등 2020년 2월에 심해 탐사 기술 분석 전문기관인 액터지오사의 의뢰 자료 해석을 진행했고 액터지오사는 자체 첨단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해 이번에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해 탐사 기술 분석 전문기관인 액터지오사.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석유공사의 입장에서는 우드사이더사를 대체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하 기관을 두고 있는 통상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은 그것을 여러분들 대통령 입을 통해서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본인들이 확보할 예산을 키울 수 있는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그런 사안을 통상산업부 장관으로 보고를 받으면 이해관계 없는 다른 곳에 크로책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국정브리핑이나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지. 그걸 그냥 그렇게 급히 발표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욕심도 있었겠죠. 국면을 전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 이렇게 발표했지만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딱 나가고 나서 한 분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탐사 기업입니까? 다섯 사람 명단을 올려놓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휴스톤에 있는 개인주택입니다. 요즘에 구글 맵을 통하면 그냥 그대로 검시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액터지오 닷컴, 지하데이터 해석, 상관관계, 통합 및 맵핑, 시퀀스 청사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보시게 되면 보도가 더 이상 장례가 없는 광고에 철수했다. 이 우드사이드 보고서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액터지오 사업 고문되시는 분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이게 이제 구글 맵으로 한번 방문을 해본 거예요. 휴스톤에 있는 개인주택인데 지금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들이. 그 주택을 보고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오늘 월간 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여러분들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답으로 살펴보는 액터지오 논란 팩트체크. 메이저 기업 출신이지만 음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회사다. 그러니까 대한석유공사 정도에서 호주 최고의 여러분들 그런 자원 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을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그런 정도의 평판이 있고 규모가 있고 이런 데 맡겨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보더라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액터지오 사무실이 대표 개인집이냐? 사실이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집에서 업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액터지오는 1인 기업이냐? 1인 기업은 아니고 퇴역한 액슨 모빌 셰일 BP 등 메이저 기업 출신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구글베업에 따르면 회사가 교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맞다. 아브레오 컨설팅 앤 트레이닝 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분이 최우석 기자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액터지오가 음력이 짧은 데다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규모가 작고 그동안 진행했다가 밝힌 사업도 구체적인 기여가 알려진 게 별로 뚜렷하지 않다. 이제 제가 구글맵을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액터지오사거든요. 휴스턴에 있는 개인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면 대개 주택가 분위기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있죠. 주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문하지 않도록 흔히 방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 옆이고 우측이고 여기 보면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집값은 그렇게 제법 비쌉니다. 진로 들어가 보니까 한 130만 불 정도 되네요. 130만 불 정도. 휴스턴에. 휴스턴에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건데 130만 불이면 이렇게 싼 집은 아니죠. 굉장히 비싼 집이죠. 평균적으로 동네 집 가격이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수십억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서 이런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은 움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거라는 것을 관료들이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규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의 집에서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거의 1인 기업의 넷독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최소한 한국의 여러분들 대한석유공사가 이런 문제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것을 합리화를 하려면 그래도 여러분들 업계에서 평판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 함께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심하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휴스턴이면 요즘 그 정도 하겠죠. 요즘 집값을 모르는데 한 130만 불 정도인데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부유총은 아닌 것 같아요.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네요. 그냥 평범한 그런 중산증이 사는 동네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최우수 기자나 이런 내용을 보고 하도 사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해 가지고 슈스톤에 있는 액터지오사를 들어가 보고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